안녕하세요. 촛불지안치입니다. 김건희는 해외에 가기만 하면 사고를 하나씩 치고 왔었습니다. 국민에게 주는 외국여행 선물을 행복과 자부심이 아닌 굴욕과 스트레스로 한 보따르시 들고 오곤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을 갔다 왔는데 웬일인지 조용합니다. 몸조심을 심하게 했을까요? 그토록 그리던 일본에 갔으니 뭔가 나올 것 같았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신이 난 건 기자들이었습니다. 일본 디자인한테 옷 선물 받은 걸 대단한 일이냐 수십 개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활동이 없었으면 이런 게 메인 뉴스입니까? 한국 기자들 수준 대단합니다. 옷 선물 받은 게 그렇게도 신기한가요? 역사에 길이 남을 대단한 사건이죠. 먼 훗날 중학교 교과서에서 김건희 옷 선물을 두고 역사적 의미를 공부하고 있었라나요? 그럴 줄 알았던 찰나에 역시 사고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천하의 김건희가 그냥 올 리가 없죠. 여러분 김건희가 동경 한국학교에 간 걸 기억하실 겁니다. 김건희는 여기 가서 학생들과 사진 몇 장을 찍고 갔습니다. 왜 갔냐고요? 뉴스에도 별 내용이 없으니 그냥 간 것 같습니다. 저럴려면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피곤하게 하면서까지 왜 갔을까 한탄이 나옵니다. 본인은 그냥 사진 몇 장 찍으러 가지만 그곳 사람들은 며칠 동안 엄청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는 것 자체가 민폐인 거죠. 시설 보완을 약속했으니 학교는 그거 하나는 챙겼습니다. 근데요 여기 가서 그냥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과 사진을 찍은 게 아니었습니다. 해당 학교는 당시 방학 중이어서 학생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들은 지금 동원된 학생들이란 의혹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한 학생의 학부모가 시민의 사이다란 유튜브 채널에 알려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그 학부모의 제보 내용입니다. 동경 한국학교 학부모입니다. 애들 봄방학인데 학교에서 전화와서 행사 있는데 참석할 수 있냐 해서 학급 임원이고 보내겠다고 하고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 김건희 온다 해서 거부했습니다. 누가 반긴다고 그것도 방학 때 애들 동원시키게 만들고 다른 대통령이나 영부인이었다면 가문의 영광인이 보냈겠지만 김건희 윤석열 때문에 참석은 대대로 집안 망신일 것 같아 불참시켰네요. 어머니 아주 잘하셨습니다. 나 같아도 안 보냈을 겁니다. 해당 학교가 진짜 지금 방학인지 확인해 보니 사실이었습니다. 3월 7일 종업식을 하고 문제의 17일은 방학 중이었죠.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건희는 굳이 방학 중이어서 학생이 없는 학교에 갔고 굳이 집에서 쉬고 있는 학생들을 불러내서 사진 찍고 간 겁니다. 그냥 선생님들만 만나고 시설 둘러보고 왔으면 될 걸 말이죠. 아마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엄청 허탈하고 화가 났을 겁니다. 방학 중인 것이 사실이라면 의전 담당들은 이걸 몰랐을까요? 분명 알았을 겁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과 부인이었다면 일정을 만들지 않던지 아니면 가더라도 학생은 부르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학교에 간 마음이 선전이 아니고 진심이었다면 말이죠. 국내에서 민폐를 끼치는 것도 모자라 외국에 가서까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외국민인데 말이죠. 그들은 대한민국의 민간 외교관들입니다. 그들이 일본인들한테 한국 영부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줄까요? 최소한 좋은 얘기는 안 나가지 않을까요? 일본인들 마음을 여는데 성공했다고 했나요? 그래서 윤석열 일본 방문이 성공적이었다고? 근데 제외국민 마음은 닫혀버렸네요. 국민 마음도 떠나갔습니다. 정체에 표시 2015년 그리고 아우 한국응 이해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